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코레일에서 관광자원을 협국열차 정도만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경구의 한 단계에 성장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우선 구매까지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경구의 사회적 경제를 한 단계에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셜으로 한번 상품 개발을 해주신 걸 감사의 말씀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많이 양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가 계속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오늘 장원 경제 부사님과 주재식 이사장님. 내년 연말이면 중앙선에 KTX가 들어옵니다. 사회가치가 있는 지역과 주민이 동심이 되고 테마가 동심이 되는 공중여행형 소셜문화관광이 확대해야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충대출의 인기가 저희 경북에서는 소셜문화관광이라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을 리더하는 형태에 대한 유력. 저희 소셜문화관광의 출립 방향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들이 저희가 가족 단위에 취한 대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하면 3,000여 개의 사회적 경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